인스타그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베스트 프리엠피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 대중인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저희가 차에서 또 솔직히 차에서 딱 보고서 바로바로 달릴까요 저희 그럼 바로바로 달릴까요 바로바로 시작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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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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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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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 보았어요 모자들을 다 부러워하는구나 저희 그에 비해 중국 멤버가 조이스터 안 더운데 지금 추워요 공기도도 안 더 나아야겠군요 공기도도 안 더 나아야겠군요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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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코 아뇨 저 모모 어 위 내꽃코냐?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다 아무튼 파라박사 사람에 또 들어오도 하고 저도 한번 라이브 방송하도록 할게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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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? 소개할 때?